Q. 공주와? 일이 가장 많이 할애 돼요. 아무래도 매일매일 거의 일을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일을 향한 준비도 일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어쩔 수 없이 할애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는 매일매일은 아닌데 제가 어떻게 보면 프리타임이 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건 여행.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 여행을 열심히 좋아하고요. 그 다음에는 실. 먹다. 정말 좋아해요. 먹는 건 힘이죠. 차에 기름을 넣듯이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게 저한테는 먹는 거를 향해 쏟아붓고 있어요. 열심히 먹어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높았기 때문에 연료를 열심히 주입하고 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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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많이 시켜주세요. 네. 조합하는 것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